지금 가고있나? 야 타봐 아니야 타봐 잠깐만 2km까지 가능합니다 앉아 경준아 앉아 힘들어하는데? 대단함 하면 레바를 자동으로 수원이라고? 다 와있어서 다네요 다시 한번 해봐 몇 kg까지 실어 이래요? 100kg 배터리 하나로 4km까지 가능하구요 104km 물건이 적재했을 경우에는 3.2km까지 한 번도 없어요 동사 그렇게 동사 시라지 아니면 갈 수 있는데 멈추면 좀 타볼래? 그래 경준아 한번 해봐 네가 타고 그리고 파란 버튼 눌러 파란 버튼 터로 고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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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이거 perspectives 덤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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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하면 덤프가 올라갈 거야. 아니야, 덤프! 덤프! 자, 그럼 흙 담았을 때. 유동복에는 100kg까지 가능하시니까? 아, 100kg? 네.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? 구화가 많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사용시간이 많이 크겠죠. 무구화 상태에서 충전이 완전 충전된 상태에서 한 80kg 정도 가거든요. 이제 품질 기준으로. 예를 들어서 쌀 구화만이 정도를 씌는 한 80kg가 되겠습니까? 그 정도로 간다고 하면 3, 40분 정도. 예산은 10kg 최대의 주변에서 안 되어냈습니다. 아주 준비했을 때 단건드로 오는 정도가 있답니다. 예산은 10kg, 10kg, 24kg, 13kg, 13kg. 예산을 10kg으로, 5kg, 15kg.